계속해서 여러분 앞으로 남은 분이 몇 분 안 계시고 또 끝나면 여러분께 선물을 드릴 것도 많이 있으니까 끝까지 박수도 열심히 쳐주시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셔서 출연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의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한국의 한숨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. 이하이라는 가수의 노래인 것 같은데요. 한숨이라는 요즘 노래인 것 같습니다. 일본 분, 나까지마 아오이. 나까지마 아오이 씨를 모시겠습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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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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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